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겠는데? 이게 죄가 되기는 되는 건가요? 네가 내 발 이렇게 만들었다고? 누군데 애가 기다렸던 사람이? 사귀는 애인은 이중에 있었던 건 아닐까? 박원석이랑 너 둘 관계가 중요한 거지 나머지 두 사람은 안 중요하거든? 네 마음대로 내 머릿속에 기억을 심은 거겠지? 기호성만이 말해줄 수 있다고? 나 부탁이 있어서 기호성? 네 니 손 왜 도와주는 거야? 나를 배신하고? 기호성이 널 이혼했다는 생각은 안 하고? 우리가 짐작하는 고민이 있어 누가 형을 연수원 옥상에서 아래로 밀어버렸을까? 야수원! 야수원! 정말 지수원 죽는 건가요? 물어보는 건가요?